헤이 가이, 챕터 2, 6-9 학계에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영광, 더 위대한 영광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더 큰 위대한 영광, 이것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학계에서인데요 학계는 선지자입니다 520년 520년 그래서 520년 BC 520년 학계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이다 그곳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전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은 다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평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미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강을 그곳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BC 52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구절들입니다 예, 여기 학계에서 2장 6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이렇게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키겠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요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진동시키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진동시키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20년, BC 25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진동할 것이다 이 성전이 진동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6절의 학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돈도 금도 은도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부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돈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지금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흔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흔들 때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바다를 진동하게 하십니까? there are many things under the sea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gold in the sea 금이 바다 밑에 있어요 there is money under the sea 돈이 바다 밑에 있어요 there is prosperity under the sea 이 형통이 바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평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there will be a shaking 왜냐하면 하나님께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를 흔들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흔들고 계십니다 회사를 흔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after coronavirus everything is still shaking everything is still shaking everything is still shaking after the virus came it destroyed a lot of people it destroyed a lot of people 회사는 저에게 반응이 되ком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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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을 흔들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속한 것들을 흔들고 계시다 우리의 학계 6절을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계절에 있어요 이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계절에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광 지금 9절을 봐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욱더 큰 것이다 위대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다 이 계절에 내가 말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위대한 영광이 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영광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부숴뜨릴 것이다 새로운 영광이 올 것이다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 평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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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뿐입니다 돈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은 나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를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나는 은을 가졌습니다 나는 금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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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세요 돈은 실패하게 만듭니다 일본 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요 완전히 돈이 없어졌고 밖에서 객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거기에 소유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머니가 실패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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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부터 29절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하게 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기서 12장 말씀을 보세요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위해서 흔들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흔들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흔들실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요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하늘이요 달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사탄은 이 두 번째 하늘에 있어요 정사와 권세가 이 두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들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이 있는 그 하늘을 흔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권세들을 파괴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의 바로를 파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너부갓네사 왕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파괴하신다 모든 악한 주술의 영들을 파괴하신다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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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거하십니다 이것을 취해서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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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즉 은혜를 받자 이로말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섬기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완전히 소멸하는 불이에요 완전히 악한 영을 다 소멸하신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불이예요 우리는 불이예요 우리는 불이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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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새로운 불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만 해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됐어요 새로운 불이 오고 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불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다 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흔들십니다 흔드십니다 하나님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들의 지혜들을 다 파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취해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새로운 영광이에요 새로운 영광 새로운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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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라기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의 두 명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짓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오직 솔로몬의 성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해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is greater than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영광이 와요 새로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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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고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이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금이 속했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이 성전에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새롭게 짓고 난 다음에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평강 아멘 아멘 믿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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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설 3장 고린도 전설 3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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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8절 9절 고린도 전설 3장 6절 7절 8절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증가시켰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하였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가시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I have planted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I have planted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he said so then neither is he that planted neither he that water but God gave the increase 7절에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자란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he repeated again 그것을 계속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it was repeated again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God is the one that gave increased 하나님이 증가시키신다 increase the church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but you and I we need to plant 우리 성인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자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you and I need to water 우리는 물이 필요해요 then God will give the increase 우리는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ow look at number 8 우리 8절을 보죠 now he that planted he that he that water are won and every man shall receive his own reward according to his own labor there is a reward for you and I 우리는 똑같은 동역자예요 so do not give up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do not be tired continue planting continue watering continue watering God will give increase there is a rewar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any word of glory 그것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any word of glory any word of glory any word of glory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동행하게 주실 것입니다 don't be tired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with the new glory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 the new glory the new glory the new glory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에 우리는 심고 또 물을 주어야 해요 하나님이 동일한 상을 주세요 우리는 심고 그리고 우리는 물을 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예요 9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건물 건물로 표현이 되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which is glory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which prosperity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which peace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with peace 하나님께 평강을 주세요 평강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우리는 함께 우리 목사님들 동독님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을 주세요 절대 피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심고 계속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살길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3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3절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수가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영광은요 사람이 짓지 않은 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과 나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선도님들과 목사님들을 이렇게 덮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카페트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옷과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들을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왜 그들은 벌거벗었나요 그들의 눈은 열렸어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줘요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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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께 진짜 속한 교회들에게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벌거벗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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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now let's turn to Genesis 창세기 볼게요 now let's go back to Genesis 3, vers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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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and the gate of hell shall not prevail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God will fight the evil 하나님은 이 악한 영광을 싸우고 계세요 against His church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and they will spread the glory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야 돼요 just like what He did to Adam and Eve they were n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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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God clothed them He covered them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with glory 우리는 영광이 필요해요 now Genesis was written by Moses 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Moses wrote Genesis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였죠 and He was writing what God was say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적었어요 that is why we can understand that God covered Adam and Ev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Adam과 이불을 이렇게 입히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don't forget they were naked 잊지 마세요 그들은 벌거벗었어요 how do we know? let's go to Genesis 3.7 you will see Genesis 3.7 let's go back to 7 7 Genesis 3.7 3장 6절 볼게요 let's see the nakedness Genesis 3.7 Genesis 3.7 okay and the eyes of them both were opened their eyes were opened their eyes were opened their eyes were opened 그러니까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벌거벗음을 싫어하세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다니고 그들 스스로 벌거벗어요 그들 스스로 벌거벗은 채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스스로 벌거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음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거절해요 나는 벌거벗고 싶어요 나는 벌거벗고 싶어요 나는 벌거벗고 싶어요 나는 벌거벗고 싶어요 네요 할아버 inland 불거벗지 말고 내가 덮어줄게 tober saying no 나는 벌거벗고 싶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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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벌거벗음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보면 직인을 찍잖아요 직인, 실이 바로 인치는 것이에요 은행에 가면 직인이 있잖아요 이 직인이 있는 인침이에요 그 인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직인이다 우리의 언약이다 우리를 덮으신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직인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광이 있으면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영광이 있는 자들에게는 벌거벗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엘이에요 어떻게 요엘이 이야기했나요? 요엘 2장 요엘 2장 21절 요엘 2장 21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노나무가 다 힘을 내두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개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르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시작합니다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부응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부응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소생하는 것, 부응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형통하게 되는데 재정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도 형통하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응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응, 소생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부응이 와요 부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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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응 우리가 부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광이 돕게 돼요 성령님이요 굉장히 강하게 임하세요 성령님께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He can touch you now He touch everybody Just like, you know Just like the corona If you touch anybody He transfer You know, at that time they say No shaking, no shaking, no shaking That time, no more shaking You know, in time of corona No shaking He say, no, no, no Don't shake Now give a distance You know, if you go to the bank There is a distance in the bank And when you are coming in There is something to check You know, to check your system If you are feeling okay or not okay And also everybody comes with a mask Everybody must put a mask And once you are coming There is something to wash your hands And that is why it's called impartation And that is why it's called impartation You impart fire You impart the Holy Ghost And the person will start speaking the tongues He starts speaking the tongues Rev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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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Now there are types of reviver Types of reviver 이것이 부흥의 어떤 모델이에요 There is spiritual reviver 이 영적인 부흥이 이런 형식으로 일어나요 Of which we have been taking the fire Since on the 12th now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불을 받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확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막 퍼지면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nother one called Financial reviver 그래서 이 부흥은 이 경제적으로도 형통하게 해요 Financial reviver 경제적인 부흥 Financial reviver Financial reviver means You are full of money You are full of finances So Joel came I am beginning to speak In 21 He said fear not Fear not Don't be afraid Fear not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In this season He said fear not Fear not And He said all land Be g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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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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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for the Lord We do great things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For the Lord We do great things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Now in 22 He said be not afraid 여기서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Be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Because we have two things We have fear and afraid 그리고 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Fear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afraid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Okay Because fear is of the future Fear 라고 하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두려움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fear 라고 하는 두려움과 afraid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나눠져요 And fear is of the now Fear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Yes But afraid is of the past Afraid they are experiences 그래서 이 afraid 라고 하는 두려움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Experience of failure 내가 바로의 치아에 있었던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Experience of diseases 내가 질병으로 경험했던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요엘이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He said Be not afraid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afraid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Now this is a reviver 이것이 바로 부응이에요 Not for one person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But for all But for all But for all And now what are the great things What are the great things Yes What are the great things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해가셨기 때문이에요 And so 요엘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엘이 말씀하고 있어요 If you are passing through any situation fear not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You are going through stress fear not You are going through depression or whatever you know rough situation fear not And so I want you to tell your friend tell him fear not Very good So this is what 요엘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So we are also telling you also Fear not Fear not Fear not Fear not For the Lord We do We do great things I don't care what the doctors say Fea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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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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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prophet 요엘 is addressing the people He's addressing the beasts of the field He told them not to worry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Not to worry 근심하지 마라 Not to worry because food shall come Food Food Blessing will come 먹을 것이 또 축복이 올 것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He said Blessing shall appear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Miracles will come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Miracles will come 기적이 올 것이다 This is not spiritual revival 이것이 영적인 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This is financial revival 이것이 재정적으로 일어나는 붕이에요 One more time This is not spiritual revival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This is financial revival 이것은 재정적인 부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And the prophet begins to tell them There's going to be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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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ecause the rain to fall God is saying Your storehouse will be filled with grain Joelle wrote what God is saying to the people of Israel Joelle wrote what God is saying to the people of Israel that their storehouses will be filled with grain Because in those days in Israel Israel their main job is making big pot big pot in Israel and their farmer 거기에 농구들도 있고요 So they put oil inside the pot 그리고 이 솥에 기름을 부어요 Alright And God is saying there's going to be an overflow overflow There's going to be overflow overflow of blessings It's that you will eat in plenty Because they suffered before they suffered long time They suffered in the hands of Pharaoh Now it's the season and time to enjoy Fire has come already Fire has come already They need the glory now They need the glory now They need the glory now Hallelujah Hallelujah Now look at 25 Now 25 25 And I will restore to you the years that the locusts are hidden the canker worm and the caterpillar and the palmer worm my great army which I sent among you 25 이스라엘은 농부들 이스라엘은 농부들이었어요 Operation Mon we go and eat the crops they eat the crops they eat the crops I mean the farm they eat everything 곡식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there we go and destroy the crops 주수한 그 모든 것들 농부가 거두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depressed 그래서 그들이 완전 심각한 우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I will restore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부응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He said I will restore to you the years 여러 해 동안 몇 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서 재정이 사라진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Yes but demon came and eat everything 우리의 삶에서 이 사탄이 먹은 훔쳐먹은 그 횟수대로 He said I will restore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I will restore 회복시키겠다 I will restore 회복시키겠다 I will restore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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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주 풍족하게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배부르고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께 죄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할 필요 없어요 그날을 복을 받으면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먹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수치가 없을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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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28절 그 후에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모든 만민 미국 아프리카 아프리카 한국 호주 아시아 유럽 모든 만민 중동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의 백성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 아휘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휘 내 영을 부어주리라 당신에게 upon us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내 영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모든 만민에게 28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가 장례일을 부어줄 것이다 장례일을 말하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례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교회에게 지금 이 계절에 지금 예언합니다 요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것이에요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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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화했어요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요엘이 예언한 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학계가 예약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예언이다 지금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시다 이 예언이 응답될 것이다 예언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지금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당신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절에 회복시킬 것이다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재정적으로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체력적인, 우리의 체력적인, 우리의 체력적인, 우리의 체력적인, 우리의 체력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 회복시킨 것이다 것이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재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넘치도록 먹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아주 만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넘치도록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넘치도록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풍족하게 만족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이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상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상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 네, 마지막 말씀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말 봤어요 우리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고 또 스크린으로도 말씀을 띄워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It'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If God bless Abraham, He can bless you Abraham에게 복을 주셨다면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If God bless Jacob and Isaac, He can bless you Isaac, Isaac에게 복을 주셨다면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f God bless Sarah, Hannah, Deborah, He can bless you Sarah, 그리고 Hannah, 그리고 드보라에게 복을 주셨다면 당신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If God bless Esther, Naomi, He can bless you Esther와 Naomi에게 복을 주셨다면 지금 나도 복을 받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다 So it's God of yesterday, today and forevermore Now let's take the last scripture from Ex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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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We're reading from 18 to 23 Exodus 33 We're reading from 18 to 23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국기 33장 18절부터 23절 시작 오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력인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보고 쉬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전 영광보다 더욱 위대한 영광입니다 누가 모세예요? 모세는 강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뜻은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하셨어요 바로에서부터 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 바다는 이 바다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나일강의 악한 영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루의 딸이 이 나일강에 갔어요 그 바루의 딸이 이 나일강에서 강가에서 모세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모세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바루의 딸이 이렇게 두리번 보고 있었고 그 바루의 딸이 이렇게 두리번 보고 있었고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서 울고 있었고 이 아기의 소리가 아주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바루의 딸이 그 바스켓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모델은 정말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의 엄마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마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마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엄마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갈대 상자를 갖고 왔어요 열었어요 거기 열었더니 아름다운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 바루의 품에서 모세는 자랐어요 그래서 그 전통 아래에서 모세가 자라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 바루를 알았어요 모세라는 뜻은 선택받았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것은 골랐다는 뜻인데 그 물에서부터 선택되어서 이것을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치 않았어요 모세와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사이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게 뒤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을 보면 주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왜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장이에요 우리는 영광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옷을 의미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것 그것은 회복의 의미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지휘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오늘 주님께 부르실 거예요 주님께 부르실 거예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우리가 같이 부르시실거야 내게 영광을 보러서 내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주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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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세가 말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우리는 매일 주님께 구해야 돼요 예 before I go outside 내가 앞으로 갈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before I go to make any business show me your glory 모든 우리의 사업을 할 때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before I go to travel show me your glory before I go anywhere show me your glory 어딜 갈 때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소